온라인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던 차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신청하게 되었고 처음 해보는 일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거듭할수록 세 가족들의 갈망이 참 크다는 것을 느끼고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흥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운행을 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 대상자와 함께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을 쓰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한 송도님께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어보셨는데 이 일을 예수 동행일기에 나누시면서 백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백사님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메시지가 너무나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며 행복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온라인 바나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